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조용호 작가님의 비파나무 그늘 아래 단편 소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린 자식을 읽고 그 허한 마음을 무엇으로도 채우지 못해 방황하는 부부 이야기인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비파나무 그늘 아래 지니 조용호 높은 상놈으로 세심당 처마 한쪽과 휑한 하늘만 보인다. 세심당은 허공에 떠 있는 것 같다. 미황사의 온날이 어제인지 3일 전인지 심지어는 한 달 전인지조차 가물거린다. 어쩌다 이곳 땅끝 달마산까지 오게 됐는지 스님에게 물어도 희미한 미소만 지을 뿐 분명한 대답을 하지 않는다. 점심 공량을 마친 뒤 부도원까지 산책을 다녀왔다. 부도원에 가려면 짙은 성록의 화렵수림이 무승한 숲속으로 한참이나 걸어 들어가야 한다. 병풍처럼 너러선 달마봉 바위 아래 노란 원수리와 개망소에 둘러싸인 부도밭에서 고승들은 조마다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깊은 삶에 빠져있었다. 날불래들이 끊임없이 귀천을 맴돌며 시끄럽게 궁금만 빼고는 맑은 새소리며 멀리 해무가 낫게 깔린 다도해의 풍경은 쾌적하고 정겨웠다. 이렇게 풍광이 좋고 아무도 간섭할 리가 없는 곳에 있다 보면 나의 기억력도 조금씩 회복될지 모른다. 의사는 장기간 술을 끊고 영양을 보충하면 점차 나아질 수도 있다고 충고를 했다 한다. 일어나서 더 창을 연다. 등굴들이 친친 휘감아 올라간 화렵수들은 세심당 아래로 압록의 수혜를 이루고 있다. 아스라에 퍼져있는 해무는 갈데없는 구름 형상이다. 아닌 게 아니라 요즘은 구름을 밟고 서있는 느낌이다. 기분이 좋다는 황홀한 얘기가 아니다. 발 아래가 금방이라도 꺼져버릴 듯한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무심코 걷다가 계단이라도 헛밟은 양 깜짝깜짝 놀란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는지 답답하다. 오늘은 깊이 잃고 스님에게 내가 미황사에 오던 날의 풍경을 물어봐야겠다. 어쩌다 이곳에서 하루 세 개의 공양을 죽내며 민폐를 끼치게 되었는지 나 같은 하찮은 미물을 이렇게 받아들여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관음보살림의 대자 대비한 가피 덕일지는 모르나 이렇게 식구들도 많지 않은 소용한 절에서 군식구를 아무 말 없이 거두기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아내가 언제 어떻게 내 곁에서 사라졌는지에 생각이 미치면 가슴만 무거워질 뿐 뚜렷하게 기억이 나질 않는다. 아내는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소리 없이 내 곁에서 다시 사라져버렸다. 밤이 되어도 아침이 밝아와도 아내는 보이지 않았다. 아내가 두 번째로 사라진 뒤부터 더욱 심하게 술에 빠져들었던 것 같다. 물론 그 전에도 일이 끝나면 술자리에 빠지는 법은 없었다. 하지만 아내가 마지막으로 종적을 감춘 뒤에는 술자리가 생기지 않아도 스스로 어떤 명분이라도 만들어 기어코 술자리를 펼쳤다. 그런 자리조차 없을 때는 4주간은 단골 식당에 들러 소주 한 병 정도는 혼자 쓰라도 마셔야 집에 갈 수 있었다. 술을 마시고 난 다음 날 아침에 지나간 밤은 항상 암전이었다. 술자리에 갈 때까지만 어려운 푸시 기억날 뿐 그 뒤의 일은 항상 희미했다. 상대방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누구와 싸우기라도 했는지 아니면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 속사포처럼 헛은 말이라도 쏘아댔는지 필름이 끊어지는 것 따위로 처음부터 의사까지 찾아갈 생각은 없었다. 포금을 일삼는 주당들에게는 술 마실 때의 상황을 기억 못하는 것 정도야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술을 깨고 난 뒤에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생겨나고 방금 전의 상황까지도 기억이 안 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나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의사는 꽤 심각하게 말했다고 한다. 당신은 지금 알코올 의존 단계인 맨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필름이 끊긴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깬 후에도 각성 기억장애를 보이는 알코올 코르사코프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이 단계에 오면 자신이 있는 장소나 상대방을 잘 몰라보고 최근의 일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시오. 특히 심각한 것은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에 대해 잊지도 않은 일을 꾸며내어 마치 현실인 것처럼 믿고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진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술을 완전히 끊고 마음을 다스리면서 영양 보충만 잘하면 조금씩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4살쯤 돼 보이는 작은 사내아이 하나가 공양간에 서 있다. 아이는 맑은 미소를 띠며 친근한 표정을 짓는다. 마흔을 갓 넘겼을 법한 공양주 보살이 아이의 엉덩이를 툭툭 털어주며 밥을 먹자고 퇴근한다. 보살은 행복한 표정으로 아이의 볼을 손등으로 연신 훔쳐내며 밥을 떠먹인다. 아내가 이 자리에 같이 있었더라면 아이를 껴안고 볼에 입이라도 맞추었을 것이다. 낮에 졸마당을 새발 자전거를 타며 돌아다니던 그 아이다. 스님들은 녀석을 볼 때마다 아는 채를 하며 미소를 지었다. 아이도 마냥 천진하고 맑은 표정으로 스님들에게 응석을 부렸다. 저녁 공양을 마칠 무렵에는 해무가 대웅전까지 슬금슬금 끼어 올라와 있었다. 푸르스름한 빛깔의 저녁 이내를 보고 절집 벽화를 보수하기 위해 동원된 인근 대학의 미대생들은 산 아래에 불이 났다고 떠들었다. 대웅전을 굽어보는 달마산 병풍 바위도 소소의 안개로 지워져 갔다. 저녁 공양을 마치고 세심당에 돌아와도 주위는 여전히 환하다. 여름해가 길기는 긴 모양이다. 갑자기 황금빛이 방 안에 가득 들어찬다.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니 막 붉어지기 시작하는 노을빛이 하늘에 가득하다. 이제 겨우 구름에서 벗어난 석양이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주황에서 주홍으로 다시 핏빛으로 변해가는 저녁 태양은 저녁 예부를 시작하는 대웅전의 목탁소리가 텅텅 울릴 때마다 조금씩 바다쪽으로 떨어진다. 목탁소리의 진동에 몸을 떨며 오늘 하루의 생을 차츰 포기해 가는 듯한 모습이다. 양순한 어린 새끼들처럼 누워있는 따도해의 나전섬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핏덩이를 받기 위해 숨을 죽이고 온 가슴을 열고 있다. 그들도 그 숨죽인 흥분 때문에 온몸이 벌겋게 달아오르기는 마찬가지다. 세심당 아래쪽 청록의 화렵수림도 일제의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풀숲의 벌레들이 목탁소리와 엇박으로 장단을 맞추며 노래를 부른다. 해가 하루에 수명을 다하자 무대 위의 조명이 꺼지듯 땅끝의 화렵수들은 어두운 청록으로 돌아간다. 조명은 꺼졌지만 그 여우는 은은하게 미왕살을 감싸고 쉬이 사라지지 않는다. 풀벌레와 새들은 무대가 어두워져도 계속되는 목탁소리에 장단을 맞추어 정밀하게 울어댄다. 차가운 장판지에 등을 대고 누워 목탁소리와 어우러진 새들의 노래를 눈을 감고 가만히 듣는다. 어슴풀의 한 영상 하나가 눈앞을 오락가락한다. 어떤 여인이 키가 큰 사내와 다성하게 누워있다. 사내는 낯이 설지만 여인은 어디선가 본듯한 얼굴이다. 사내는 여인의 볼을 어루만지며 사랑스러움을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가끔씩 여인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가지다 댄다. 평화로운 분위기를 누리던 그들은 어느 순간 소스라치게 놀라 자리에서 일어난다. 여인이 방구석으로 뒷걸음질 치는 동안 사내는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여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공포에 질린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어깨를 들썩이며 허느낀다. 어디선가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려온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크고 맑고 높은 음색이다. 서러운 것 같기도 하고 듣기에 따라서는 배가 고파서 우는 것도 같다. 새소리도 들려온다. 새가 울기 시작하자 아이의 울음소리도 뚝 그치고 어디선가 서늘한 바람이 불어온다. 눈을 뜬다. 열어놓은 창문으로 밤바람이 들어오고 있고 목탁 소리는 그쳤지만 새소리는 여전하다. 공냥간 마당에 놓인 기다란 식탁에서 점심 공냥을 한다. 식탁 위로 어렁지는 오래된 단풍나무 그늘은 뾰족한 잎사귀들이 흔들릴 때마다 미세한 햇빛 가루들을 뿌리며 촘촘한 빛의 무늬를 만들어낸다. 단풍나무 곁의 잎이 파나무와 부엌 뒤편으로 무승하게 솟아있는 대나무들도 바람이 불 때마다 덩달아 수렁거리는 소리를 낸다. 스님이 먼저 방에서 공양을 마친 다음 마루에 나와 앉아 마당 옆에 배를 깔고 엎드려 있는 커다란 황갈색 개를 가리키며 불공 들이러 올라온 동네 안악에게 말을 건넨다. 저 놈은 그 전에 있던 녀석이 산 아래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바람을 피워 낳은 놈입니다. 엠이 되는 녀석은 한 번 저를 떠난 뒤로는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그 녀석을 보았다는 사람들은 돌아있는데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지 않고 야생동물처럼 저 혼자 떠돌아다닌다더군요. 거기에다 성질도 아주 사나웠었대요. 스님과는 오래전부터 면식이 있었던 양, 스스럼이 없는 안악은 엉뚱하게도 자신이 기르던 개가 죽자 손도를 부탁하러 올라온 모양이었다. 아이고 신님 좌우지간 사람 천도 허는디도 바쁘신데 이런 것까지 부탁하여서 정말 죄송하지만 말이라 쬐까 신경 참 써주시더란께요. 그 놈이 어찌나 살아생전에 우리 집 식구들을 따랐는지 다른 집게들은 모다 복날에 잡아먹어도 그 놈만큼은 우들이 절대적으로다가 보호했구만이라오. 그럼 지는 밥도 먹었은끼 그만 갈라요. 안악은 치마 속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많은 쌀의 지폐 두 장을 꺼내어 애써서 반듯하게 편한 신용을 하며 스님에게 천도 비용으로 쓰라고 떠맡긴다. 스님은 할 일 없이 알았다고 대답하며 웃는다. 아내도 강아지를 유달리 좋아했다. 아이가 죽은 뒤에는 거의 강아지에 매달려 살다시피 했다. 정성을 들여 목욕을 시키고 강아지의 털을 커다란 빛으로 자주 빗겨주곤 했다. 하지만 그 녀석이 함부로 아파트 거실에 실내를 한 뒤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끙끙거리는 날이면 모질게 매질을 했다. 다 헤어진 대뇌신경세포의 필름에 인하된 영상을 애써서 되삭여 보면 매질을 할 때 아내의 눈빛은 푸른빛이었던 것 같다. 그 푸른빛을 쥐었자면 물 한 방울이 떨어질지도 모른다. 매질을 하다가 얼핏 눈이 마주치면 아내는 금세 표정을 바꾸어 환하게 웃으며 무슨 말인가를 했던 것 같다. 우리의 아이가 태어날 때 내지르던 그 울음찬 울음소리는 아내와 나에게는 황홀한 기쁨의 노래로 들렸다. 건강한 남자아이였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아이는 우리들 곁에서 만 6년을 살다가 저세상으로 먼저 떠났다. 아이의 육신은 화상을 한 뒤 납골당에 안치했다. 사람들은 그 납골당을 죽은 자들의 아파트라고 불렀다. 서울시 본청에서 근무하다가 시설관리공단 산하의 그 납골당 업무 쪽으로 굳이 근무처를 옮긴 것은 아이가 외롭지 않도록 조금이나마 가까이에서 어린 영혼을 위로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의 의지보다는 아내의 뜻이 더 강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아내의 모성은 동물적인 구석이 있었다. 아이가 죽은 후 곡기를 끊고 자리에 눕는 바람에 해골처럼 앙상해질 때에서야 병원의 시러가 겨우 소생시킬 수 있었다. 나라고 해서 그 상황을 잘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사는 게 근원적으로 늘 허전하고 어디 쉽게 마음 붙일 곳을 찾지 못하던 차에 아이까지 그렇게 가버리자 솔직히 나는 아내보다 더 혹독한 심리적인 공황상태를 겪어야 했다. 하지만 아내와는 달리 나에게는 결정적으로 술이라는 벗이 있었다.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는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되었지만 조문객들이 놓아두고 간 소주를 입에 대기 시작하면서 늘 낮에도 취해서 살았다. 퇴근 무렵이면 근무 일지를 야근 자리에 넘겨주고 동료들이나 친구들과 또다시 저녁 술자리를 가졌다. 아내는 늘 그런 날을 타박했다. 새 아이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침울한 목소리로 체근하곤 했다. 그러나 어쩌다 잠자리를 가져도 새로운 영혼은 우리에게 깃들지 않았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상의 사이버 추모의 집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나의 일거리도 늘어났대. 일일이 추모의 글을 모니터하면서 그 중에서 가장 슬프고 고인에 대한 절절한 감정이 묻어나는 편지를 골라 글을 올린 유족들에게 답장을 띄우는 게 나의 새로운 일거리였대. 번호 325 작성자 김소희 게시일 1999년 3월 4일 제목 보고 싶은 아가야 조회수 172 아가야 너를 보내고 난 뒤 엄마는 단 한 번도 너를 예전적이 없구나. 따뜻하고 발그레한 너의 볼을 한 번이라도 좋으니 다시 부벼볼 수 있다면 엄마는 다른 소원이 없겠다. 아가야 이 편지 받는다면 잠시만이라도 엄마 앞에 나타나 줄 수 없겠니? 무엇이 그리 급해서 내 생일을 하루 남겨두고 그렇게 서둘러 떠나버렸니? 이렇게 내게 편지를 쓸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엄마는 고마워해야 되는 거니? 아가야 내가 이 편지를 읽을 수 있다면 제발 엄마에게 꼭 답장이라도 해주렴. 감기 조심해라 못난 애미가 번호 344 작성자 김소희 게시일 1999년 3월 4일 제목 보고 싶어 미치겠다 조회수 57 아가야 눈만 뜨면 먼저 내 생각이 나서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다. 1분 아니 10초라도 좋으니 내 앞에 한 번만 얼굴 좀 보여줄래? 보고 싶어 미치겠다. 그곳에선 엄마에게 사달라고 조르지 않아도 내가 먹고 싶은 달디단 사탕들이 널려 있겠지? 그곳에선 아무리 먹어도 이빨이 썩지 않는단다. 아가야 미안하다. 내 생각만 하면 엄마가 못해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시멘트 바닥에라도 머리를 부딪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단다. 어저께도 혼자서 울다가 눈이 퉁퉁 부어버렸다. 너무 보고 싶다. 너 보고 싶을 때 어떡하면 좋으니? 심심하지는 않지? 옆집 앞집 아파트에 사니까 재미있지? 번호 351 작성자 하늘나라 게시일 1999년 3월 4일 제목 325344번에 대한 답장 조회수 00 귀하의 슬픔을 진심으로 위로합니다. 당신의 아이는 이곳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편지는 잘 전해주겠습니다. 부디 너무 비통해하지 마시고 지상에서 편하게 살다가 그곳의 세월이 닿으면 이곳에서 반갑게 상봉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추모의 집에 마련된 하늘나라 우체국에는 하루 종일 다양한 내용의 글들이 올라왔다. 남편에게, 죽은 형부에게, 혹은 초세에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올리는 다양한 그리움과 추모의 종이 가득 찼다. 게시판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이렇게 죽은 이들이 많을까 새삼스럽게 전율이 일 정도였다. 조문객들이 망자의 아파트 앞에 놓아두고 간 술들을 거두어들인 후 퇴근 무렵에 몽롱한 기분으로 답장을 쓸 때쯤에는 석양의 납골단 구석구석을 황금빛으로 비추어내곤 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나에게는 수많은 추모 편지 중에서도 어린아이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들이 유독 눈에 띄었던 게 사실이다. 아이들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모든 글들이 마치 내 아이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읽혔다. 지금 생각하면 내게 일어난 그 이상한 일들이 알코올 코르사코프 증후군으로 인한 착각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아니, 아무리 나의 대뇌 신경세포가 기능을 다했다 해도 그건 사실이었을 것이다. 나의 영혼을 믿어야 할지 대뇌의 세포들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럽다. 어쩌다 일찍 퇴근해 집에 들어가면 아내는 컴퓨터 앞에 앉아 열심히 죽은 아이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대. 어깨넘으로 아내가 쓴 편지 번호들을 메모해 두었다가 나는 성실하게 하늘나라 이름으로 답장을 썼대. 아내는 한동안 시들어 메말랐던 화초가 비를 맞고 다시 생동하듯 활기가 돌았대. 물론 아내 또한 사이트 담당자가 형식적인 관리 차원에서 보내는 답신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다. 그렇지만 답장을 보낸 사람이 구체적으로 자신의 남편이라는 사실만은 모르고 있는 더였다. 아내가 그토록 생동하는 모습을 본 것은 아이가 죽은 후 처음이었다. 죽은 아이에게 편지를 쓸 수 있고 또한 답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적지 않은 위안이었다. 하지만 아내는 하늘나라 우체국에 다분히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었다.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 하루라도 아이에게 편지를 쓰지 못하는 날이 생기면 신경이 예민해져서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였다. 하늘나라 우체국은 처음에는 위로의 기능으로 작동했지만 정작 아이의 죽음에서 해방되지 못하도록 아내를 옥죄고 있었던 것이다. 언제까지나 아내에게 답신을 보내는 하늘나라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네의 남편이요 죽은 아이에게 아빠라는 사실을 감출 수는 없었다. 나는 아내가 하루빨리 죽은 아이에게서 해방되어 현실로 돌아오길 바랐다. 그래서 그런 답신을 남겼던 것이다. 번호 956 작성자 하늘나라 개시일 1999년 7월 25일 제목 941번에 대한 답장 조회수 00 아이의 부탁으로 귀아에게 마지막 답신을 보냅니다. 귀아의 편지들은 아이에게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 아이는 귀아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귀아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당신의 둘째 아이의 몸을 빌어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오니 귀아께서는 다시 올 새 아기를 위해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새 생활을 도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내가 하늘나라 우체국에 주술적인 차원으로까지 의지했던 만큼 답신의 효력은 금방 나타났다. 아내는 내가 아무리 늦은 밤에 술에 취해 귀가해도 그냥 자지 않았다. 내 사타구니를 더듬으며 가슴 패기로 파고들곤 했다. 하지만 새 아이는 쉽게 오지 않았다. 아내의 성화 때문에 함께 병원을 찾기도 했다. 의사는 아내는 물론 나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아주 심도령하게 말했던 것 같다. 그렇게 부림의 세월 그 몇 달이 흐르자 아내는 다시 절망하기 시작했고 그 전부터 바깥 나들이가 잦아졌던 것 같다. 그리고 훌쩍 온다간다 말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바람이 불자 밤새 열어놓은 도창이 벼락치는 소리를 내며 창틀에 부딪히는 바람에 잠에서 깨어났다. 비도 오지 않는데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바람에 흔들리며 저마다 소리를 내기 시작하자 밤의 종막은 완전히 깨져버렸다. 폭풍을 치는 날 바다의 파도 소리와는 사뭇 다르다. 바람 부는 수야의 파도 소리는 곡성처럼 길고 깊은 장단을 지녔다. 나무들이 저마다 산바란 채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일제히 몸을 기울이며 아우성을 친다. 나무들의 아우성을 빼놓고는 절가는 깊은 정적 속에 빠져 있다. 심한 갈증이 느껴져 바람 부는 바깥으로 나선다. 하늘에는 별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다. 대웅전 앞 너른 마당 귀퉁이에 흐르는 차가운 샘물로 목을 죽이기 위해 캄캄한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간다. 순간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정적을 깬다. 온몸의 솜털이 쭈뼛거린다. 낮에 공량간에서 보았던 황갈색의 개가 뛰어나오더니 주변을 맴돌며 사납게 짖는다. 모두가 잠든 밤에 캄캄한 대웅전 앞마당에서 사나운 개는 절간 사수를 책임이라도 지겠다는 듯 자지를 지게 지저대며 바지를 슬쩍슬쩍 이빨로 물을 뜯는다. 언제 살까지 물을 뜯길지 모른다. 섬뜩한 공포가 밀려든다. 개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고목나무처럼 붙박여서 꼼짝도 하지 말아야 한다. 샘물은 정적 속에서 더욱 큰 소리로 흘러내리고 개는 주변을 계속해서 맴돌며 내 손가락을 길고 축축한 혀로 핥기까지 한다. 바람난 어미가 낳은 새끼 그 새끼가 이렇게 커서 사람을 꼼짝 못하게 위협하는 훌륭한 졸지기 개로 성장한 것이다. 오랫동안 서 있었던 것 같다. 천천히 움직여 보니 개는 다시 컹컹 짖으며 앞을 막아선다. 그때 구원의 불빛처럼 대웅전 앞 요사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오면서 랜턴의 긴 불빛이 마당을 비춘다. 새벽 예불 시각이 된 모양이다. 목탁 소리가 수혜의 파도 소리에 뒤섞이기 시작하자 절가는 순식간에 다시 살아난다. 그제서야 개는 대웅전 뒷전으로 슬그머니 사라진다. 스님 한 분이 개를 맞아들여 목덜미를 부드럽게 쓰다듬이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다. 다음 생에는 부디 사람의 몸을 바꾸라. 그동안 별일 없었지요? 우리 아기 좀 보세요. 너무너무 예쁘죠? 보세요. 우리 금둥이를 똑 빼다 담지 않았어요? 아내는 며칠간 어디 친정나들이라도 다녀온 여자처럼 서스럼 없이 말했다. 사라졌던 아내가 갓난아기를 안고 돌아온 것은 집을 나간 지 8개월 만이었다. 아내의 얼굴은 기뻄으로 가득했다. 미치지 않고서야 아내가 그처럼 천연덕스럽게 나를 대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나의 몸과 정신은 그 점에는 술로 인해 연옥 근처까지 내려가 있었다. 태어난 지 갓 한 달이나 들성 싶은 아이는 새까만 눈동자를 빛내며 방실방실 웃었다. 우리 아기라니 그렇다면 아내는 그동안 아이를 낳으러 어디 다녀오는 길이란 말인가. 혼란스러운 기억을 정리하느라 쇠머리를 흔들었다. 하지만 아무리 나의 대뇌신경세포가 형편없이 망가졌다 해도 아내가 임신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집을 나가면서 이런 방구 이렇다 저렇다 나에게 이해를 구했던 일도 없었다. 아내는 아이를 보류 위에 눕혀놓고 소병을 삶는다 기저귀를 빤다. 여기저기 집안 청소를 한다. 부사한하게 움직였다. 나는 그실 소파에 앉아 아내의 행동을 멍하게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다. 아이가 배가 고픈지 소리내어 울기 시작하자 아내는 정신없이 달려가 아이를 품에 안고 가슴패기를 헤집어 저절물렸다. 한 손으로는 아이의 궁둥이를 바치고 어르면서 노래까지 불러주었다. 아이의 이름은 정했소? 애써 마음을 진정시킨 뒤 짐짓 아이의 이름을 물었다. 이름은 옛날에 우리가 지었잖아요. 얘가 다시 이승의 연근 비록 한 달밖에 되지 않지만 나이는 그전에 살던 것까지 아파하면 벌써 아홉 살이에요. 우리 금둥이 벌써 잊었어요? 아내는 조금도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초년득스럽게 대답했다. 어이가 없었지만 아내의 하는 양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아니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 아이는 내가 뿌린 씨앗이었고 나의 치매 현상 때문에 그동안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라고 굳게 믿고 싶었다. 아내가 돌아왔으니 시시비비를 가리기에는 시간이 충분했다. 그리 급하게 몰아붙일 일이 아니었대. 더욱이 지금 아내는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어미가 아닌가. 아무리 미물이라 하더라도 새끼를 보듬고 있는 어미를 다그칠 수는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미 나의 언어들은 통제를 벗어나 시위를 떠난 뒤였다. 암내를 풍기며 저작거리를 돌아다니다. 새끼 하나 나온 게 그리 대단하다고 내 앞에서 위세를 떠는 거야? 새끼가 당신에게는 세상 모든 인연보다 더 중요한가? 이 씨알머리도 모르는 새끼가 그래 내 새끼라고? 말이 한 번 터지자 걷잡을 수 없었다. 처음에는 차근차근 따져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높아지더니 급기야 고함을 치는 형국이었다. 아내는 아이 옆에서 불화살이라도 맞은 듯 굳어진 표정으로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눈가에는 얘의 푸른빛을 감돌고 있었다. 아내의 침착한 표정에 더욱 흥분이 된 나는 말 대신에 아이 옆에 놓여있던 젖병과 기저귀 따위를 발로 차다가 급기야는 싱크대 위의 유리그릇들을 닥치는 대로 바닥에 팽개쳤다. 아이가 사질어지게 울기 시작했지만 아내는 꿈쩍도 하지 않고 돌부처처럼 그 자리에 앉아 아이만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었다. 아내의 침묵이 나를 더욱 흥분하게 만들었다. 나는 뛰어가 아이를 덥석 안아서 현관 쪽으로 달려나갔다. 그제서야 아내는 불회된 듯 화들짝 놀라 기겁을 하며 필사적으로 나에게 달려들어 아이를 빼앗으며 소리쳤다. 아이에게는 털 끝 하나 손대지 말아요. 당신 씨고 아니고가 그리 중요해요? 아이는 분명히 내가 낳았어요. 그리고 분명히 죽은 금동이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금동이도 당신 씨가 아니었나요? 생명이란 게 누구의 씨라서 소중하고 다른 사람의 씨면 함부로 다루어도 되는 건가요? 당신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에요? 나는 어이가 없어 아내를 그저 쳐다만 볼 따름이었다. 아내는 분명히 제정신이 아니었다. 금동이가 죽은 게 그리도 큰 상처를 남겼을까? 그 상처에서 헤어나오는 길은 꼭 이 방법밖에 없었단 말인가? 행여나 나의 빈약한 대뇌신경세포를 의심하며 저 아이가 나의 씨였기를 바랐지만 아내는 여지없이 나의 기대를 짓밟아 버렸다.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명확하게 저 아이가 내가 뿌린 씨였다고 말해준다면 나 또한 종국에는 그리 믿고 말았을 것이다. 아내는 거기에다 결정적인 쇠기까지 받고 나섰다. 당신도 하늘나라 우체국에서 보냈던 답신을 기억하지요? 그 답신에서 누구의 씨라야만 내 배를 빌려 다시 올 아이가 금동이라고 못 박은 적 있었나요? 두 번째 아이야말로 금동이가 다시 올 그릇이라는 얘기가 아니었던가요? 당신 그 하찮은 씨알머리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시 우리 품으로 오겠다는데 막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부터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다시 온 우리 금동이와 지옥 끝까지라도 같이 가겠어요. 지난 밤에 잠을 설친 탓인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아침 공양 시각이 지나버렸다. 세심당 아래쪽 숲에서 새들은 요란하게 노래를 부르고 있고 아침 해문은 닮아 봉을 감싸고 있다. 대웅전 앞 샘물로 얼굴을 씻고 스님이 계시는 달마전 쪽으로 걸어간다. 스님은 마침 뜨락을 삼보하는 중이었다. 스님은 나를 발견하더니 반가운 표정으로 성큼성큼 걸어온다. 오늘은 처사님 안색이 비교적 좋아 보이십니다. 이리 올라와서 찬아 한잔 하시지요. 스님이 찬물을 끓이는 동안 그동안 참았던 질문을 서둘러 꺼내놓았다. 스님 제가 왜 이곳에 있는지요? 오늘은 꼭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스님은 다탁에 즐비하게 놓인 찻잔들을 묵묵히 솔가지로 씻어낸 뒤 차수건으로 깨끗이 닦고만 있다. 찻잔들을 말끔하게 닦아 한쪽에 나란히 진열해 놓은 뒤 스님은 눈을 들어 멀리 다도의 손들을 감싸는 해물을 지그시 바라본다. 모든 것이 인연이지요. 처사님은 전생에 이곳 닮아 봉의 누운 소였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 부도원까지 산보나 하십시다. 닮아 봉의 소라니 스님은 더 이상 그 의미에 대해 부연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나 또한 묵묵히 스님 뒤를 따르는 수밖에 없다. 부도원으로 가기 위해 스님을 따라서 숲을 가로질러 바닷가 쪽으로 걷는다. 울창한 숲의 수는 바람도 제대로 길을 찾지 못하고 우왕사왕하는 모양이다. 파도가 지나가듯 바람 한 무더기가 숲 저 편에서부터 술렁거리며 몰려왔다가 사라지곤 한다. 처사님, 미황사의 유래를 아십니까? 두어 발짝점 앞서서 걷던 스님이 묵묵히 앞만 보고 걷다가 불쑥 말을 꺼낸다. 지금으로부터 1,300여 년 전 신라 경덕왕 때 달마산 아래 사자포의 배 한 척이 호련히 나타났더랍니다. 그런데 그 배는 사람들이 다가가면 멀어지고 돌았으면 가까이 오기를 여러 날 계속했습니다. 그 배를 결국 가까이 오게 한 사람은 의조 화상이었습니다. 전설이란 늘 누군가를 영웅으로 내세우지 않으면 신비스런 얘기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법이다. 스님은 뒤를 돌아보며 나의 표정을 살핀 뒤 이야기를 이어갔다. 의조 화상이 사미승과 향도들을 데리고 목욕 재개한 후 기도를 하니 배가 드디어 육지에 닿았는데 배 안에는 금으로 된 배사공과 금함, 육심나한, 탱화들이 가득 차 있었답니다. 특이한 것은 배 안에 있던 검은 바위였는데 배에서 바위를 내릴 때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리자 바위가 쫙 갈라지면서 송아지 한 마리가 뛰쳐나와 순식간에 큰 소가 되었다는군요. 이날 의조 화상의 꿈에 금빛 가사를 걸친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은 우정국 사람인데 이곳 산세가 일만불을 모시기에 좋아 보여 인연토로 삼기로 했으니 경정과 불상을 소에 싣고 가다가 소가 누워서 일어나지 않는 곳에 절을 세우라고 했다는 것이다. 다음 날 스님은 꿈속에서 들은 대로 소 등어리에 불경을 싣고 그 뒤를 따랐다. 달마산 중턱에 이르러 소가 한 번 넘어졌다가 일어나 한참을 가다 크게 울면서 다시 넘어지더니 일어나지 못했다. 그리하여 처음 소가 누운 자리에는 통교사를 마지막으로 누워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 자리에 바로 미왕사를 세웠다는 전설이다. 통교사는 부도원 곁에 있던 바로 그 집이었다. 입적한 고승의 부도들이 밭을 이루고 있는 달마봉 밑의 숲속은 아늑하다 못해 신비로운 성적이 감도는 숨어있는 명당 자리였다. 주춧돌만 남아있던 자리에 기둥을 세우고 쏙가래를 얻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지만 불사가 여의치 않은 듯 사비나 수레 따위의 장비들만 주변에 널려있고 폐가처럼 버려져 있었다. 이곳에서 소가 처음으로 휴식을 취했고 미왕사 자리에 이르러 바다를 바라보며 크게 세 번 울고 죽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미왕사라고 명명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소가 마지막으로 쓰러져 올 때 달마산 전체에 메아리 치던 그 울음소리가 지극히 크고 아름다워 미자를 취했고 꿈속의 금인이 바라던 황홀한 빛을 상징하여 황자를 취했다고 합니다. 스님의 설명은 미왕사 안내판에서 보았던 것도 같다. 하지만 미왕사라는 이름은 전설보다는 다도해의 아름다운 황금빛 낙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었을지도 모른다. 황금빛에서 핏빛으로 물들어가는 미왕사 대웅전에서 바라보이는 다도해의 해질녘 풍경은 속세의 모든 고통들을 진무할 만큼 장엄한 장면이었다. 불경을 등에 쥔 소가 쓰러지면서 냈다는 크고 아름다운 울음소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아름다운 울음소리란 사실 모순 아닌가? 고통스럽고 서러워서 내는 게 향용 울음소리일진데 그 소리가 아름다우려면 어떤 경지에 도달해야 하는 걸까? 수많은 세월 동안 바위 안에 갇혀 지내다 성스러운 불경을 등에 쥐고 산에 오르던 황소의 울음소리란 울음이 아니라 황홀한 기쁨의 노래였던 것일까? 그때 섬뜩한 생각이 정수리가 뜨거워지는 충격과 함께 문득 치밀어 올라 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우뚝 서고 말았다. 하늘나라 우체국 우편배달부 소가 등에 짊어진 불경이란 하늘의 뜻을 담은 소신들이 아니런가? 부도원에서 돌아와 세심당으로 다시 들어선다. 스님은 왜 미왕사에 내가 와 있느냐는 질문에 달마산의 논소를 걸어냈다. 나의 인연토가 미왕사이기에 와 있다는 손문답 같은 이야기다. 발끝만 바라보며 걸어가다 무심코 고개를 들어보니 공양간에서 보았던 아이가 세심당 문턱에 걸터앉아 한 손으로 턱을 꿰고 달마산 정상을 바라보고 있다. 마치 그림에 나오는 어린 동작 쓴 같은 표정이다. 사람이 들어서는 기척이 나자 아이는 얼른 일어나 뛰어온다. 절에서 자유롭게 방목되는 아이오서 그런지 아이는 낯선 사람에게도 전혀 거리낌이 없다. 바지사락을 붙잡고 아이는 볼을 부비며 고개를 들어 나를 빤히 쳐다본다. 아이의 얼굴에 그윽하고 해맑은 미소가 어린다. 톡 튀어나온 짱구 이마와 상고머리, 새까만 눈동자, 아이를 번쩍 들어올려 무동을 태우고 세심당으로 들어선다. 아이는 어깨 위에서 말을 타는 동작으로 신이 나서 엉덩이를 들썩 끌린다. 무동을 태운 채 아이를 데리고 방에 들어와 창문 앞에 섰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아이는 신이 나서 더욱 들썩 끌리며 떠들어댄다. 치사님, 치사님, 저 그 대사님. 아이가 불분명한 발음으로 떠드는 말에 무심코 밖을 보니 스님이 멀리 창 아래에서 아이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스님이 사라지자 아이는 이제 말을 배우는 도둠거리는 억양으로 애를 써서 무언가를 물어보려 하는 것 같다. 치사님, 치사님, 보살님은 어디 갔죠? 아이가 엄마처럼 따르는 공양주보살을 찾는 모양이다. 아이를 어깨에서 내린 후 손을 잡고 방을 나서서 공양간으로 향한다. 공양주보살이 설거지를 하다 말고 인기척이 나서 부엌에서 고개를 내민다. 아이고 아가야, 어디 갔다 이제 왔어? 우리 아가 좋아하는 누룽지 만들어 놓았는디. 아이는 좋아라 뛰어가 부엌으로 사라져버렸다. 보살이 앞치마에 손을 닦고 나오더니 단풍나무 그늘에 앉아 손짓을 한다. 이리 좀 앉아보시오, 처사님. 그려, 요새는 몸 좀 나아지셨소? 우째 그리 마나님을 고생시켰소, 그려? 그날 보니께 마나님 마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더구먼. 아이고, 차에서 끌어내려도 인사불성이 더구먼. 그려, 마나님은 언제 다시 온답디요? 마나님, 노랗게 익어가는 비파가 공양주보살 앞으로 툭 떨어진다. 아이가 어느새 뛰어나와 비파나무를 흔들어대는 중이다. 나는 본시 여거 공양꾼이 아니여, 처사님을 모시고 온 마나님이 여거서 공양보사를 하고 있구만이라. 근디, 처사님 정신이 온전해질 때까지만 날 보고 신님들 공양을 모셔달라고 하여서 지금 여기 있단께. 좌우지간 이자하는 마나님 곳은 그만 시키고 빨리 정신 차려서 데려가더란께요. 때마침 불어오는 바람 한 줄기가 단풍나무를 흔들고 지나간다. 세상이 꿈인가 꿈속이 세상인가 내가 잠속에 있는가 잠속에 내가 있는가. 아내가 이곳 미왕사에서 공양주보살이었다니. 아이가 흔들기에 힘이 부치자 높은 가지에 노랗게 매달린 비파를 따려고 힘차게 뛰어와 제 몸을 비파나무에 부딪힌다. 아이를 번쩍 들어올려 비파 가까이에 아이의 얼굴을 가져간다. 아이는 얼른 노란 열매 하나를 딴 뒤 내 입에 열매를 들이민다. 입속에서 비파를 굴리다가 아이에게 입술을 맞추며 열매를 아이의 혀에 올려놓았다. 아이는 좋아라 다시 열매를 내 입속으로 작고 빨간 혀를 굴려 들이민다. 처수로 돌아간 줄 알았던 스님이 아이와 노는 모습을 비파나무 뒤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다가 앞으로 나서며 나지기 얘기를 시작한다. 부인이 처사님을 이곳으로 모셔왔습니다. 처사님은 여기에 올 때만 해도 인사불성이었지요. 부인께서는 이곳에 가끔 와서 죽은 아이 천도세도 지내고 새 아이를 점지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불공드리는 모습이 하도 간절하고 극진해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던 부인이었습니다. 나중에 이곳에 와서 봉사하고 싶다고 부탁했을 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던 것도 그런 인상 때문이었습니다. 젖먹이 하나 안고 와서 한 6개월 이곳에서 조이 일했지요. 아내는 간신히 이곳까지 나를 차에 태우고 와서 스님에게 신신당부를 했다고 한다. 내 정신이 온전해질 때까지만 이곳에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말고 돌봐달라고. 내가 직장에서 강제로 퇴직당한 후 불황인으로 떠돌다가 일제단속에 걸려 서울시립갱생원에 수용됐었다는 얘기다. 갱생원 쪽에서 수차례에 걸쳐 가족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내가 집에 없어서 여러 단계를 거쳐 연락이 닿았다는 것인데 나는 적어도 그런 기억들은 전혀 나지 않는다. 이야기를 마친 스님은 다도의 쪽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달마전을 향해 비파나무 뒤편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스님이 자리를 비우자 아이는 다시 비파나무를 흔들기 시작했다. 날 들어 믿으란 말인가? 알코올성 치매 환자가 지어낸 이야기 같은 저 이야기를 믿으란 말인가? 말도 안 되는 말이다. 아내는 분명히 집을 나갔고 이곳 땅끝의 절까지 와서 밥을 지을 여자도 아니거니와 분명히 아이아의 씨앗 주인을 찾아가 지금쯤 황홀한 새 삶을 꾸리고 있을 게 확실하다. 공양주보살과 스님이 하는 말이 거짓인가? 아니면 내 생각이 착각인가? 치매라는 게 분명 사람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병증도 보인다는데 지금 내가 그 병증에 심하게 사로잡힌 건 아닌가? 어느 쪽이 진실인가? 꿈이로다 꿈이로다. 모두가 다 꿈이로다. 꿈을 깨니 또 꿈이요. 깨인 꿈도 꿈이로다. 머리가 깨질듯이 아파서 조용히 공양간을 떠나 쇄심당으로 돌아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기화 요초가 만발한 정원에 서 있다. 멀리서 아내가 뛰어오는 모습이 보인다. 공양간에서 만났던 아이가 아내 뒤에서 철랑거리며 따라온다. 아내가 가까이 올수록 아내 뒤에서 따라오던 아이들의 숫자가 하나에서 둘로 다시 넷으로 급기야는 수십 명으로 늘어나 저희들끼리 왁자식을 장난질까지 치며 다가오고 있다. 아이들 뒤로 황금빛으로 빛나는 커다란 황소 한 마리가 경전을 산더미처럼 등에 쥐고 어슬렁거리고 있다. 가까이 다가선 아내의 얼굴은 푸른 달처럼 화하나다. 아내가 다정하게 내 손을 잡고 아이들 쪽으로 이끈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다. 바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거세워지더니 정원의 꽃들을 통째로 날려버릴 듯 광포해진다. 정원 한가운데에 서 있던 비파나무가 와직근 소리를 내며 쓰러져 버린다. 급기야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눈앞의 아이들은 물론 정원의 모든 존재들을 하늘로 뛰어올린다. 이상하게도 바람이 나만은 피해가는 것 같다. 정원이 한꺼번에 뭉개지는 참혹한 모습을 나는 그 자리의 손체로 뚜렷이 바라볼 수 있다. 아내와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다. 광포한 바람에 사나운 빗줄기까지 가세한다. 어디선가 독경 소리와 목탁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 소리에 섞여 황소의 큰 울음소리가 길고 깊게 어둠 속으로 퍼져나간다. 비파나무 그늘 아래 잘 들어보셨습니까? 이 세상 슬픔 중에서 그 무엇을 자식을 잃은 슬픔에 비기겠습니까? 두 부부의 애통한 마음이 가슴을 졸이게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가족이 서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가정을 바로 세웠으면 했는데 아내에 대한 불신으로 결국 남편은 알코올에 중독되어 치맥기까지 보이고 아내는 집을 나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꿈속인 듯 꿈속이 세상인가 내가 꿈속에 있는가 하며 남편은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한 세상도 꿈이 아닐는지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